메타인지 온! 탐구하기 국물 위에 동그랗게 떠 있는 것은 기름이에요. 기름이 국물에 섞이지 않아 동그랗게 떠 있어요. 물과 기름은 왜 섞이지 않을까? 물과 기름은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섞이지 않아요. 모든 물질에는 저마다의 성질이 있어요.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는 섞이고 비슷하지 않은 것끼리는 섞이지 않아요. 물 알갱이와 기름 알갱이는 서로 성질이 달라 섞이지 않아요. 아하! 물과 기름은 서로 성질이 달라 섞이지 않는구나! 흔들어도 섞이지 않을까? 물과 기름을 한 병에 넣고 흔들면 처음엔 섞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기름방울들이 물 위로 올라와 섞이지 않아요. 기름이 왜 물 위에 떠 있을까?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이 만났을 때 무거운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은 위로 떠올라요. 기름은 물보다 가벼워서 물 위에 떠요. 기름과 спongeb Mädchen